교육당국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수들의 사직 또는 겸직 해제와 관련한 규정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공문을 발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교수들의 인사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서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. 학교대 교수들은 전공의 면허 정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